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바람은 겨울바람이지만 뜨거운 그런 훈훈한 바람 오늘 저희는 2박 3일 동안에 겨울 캠프를 모두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쉽고 꿈과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 푸른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꿈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춥고 거칠고 그래서 실내에만 움츠리고 있을 것 같은 이 겨울 우리는 이 대자연에서 이 자연의 이 품으로 씩씩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겨울을 나기를 축하해요 감사하고 행복한 허브 나라 내년을 한 번 더 당신이 오신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영 wamもし